아니 뭐 애들은 원래 피자 이런 거 좋아하니까 피자? 파스타도 좋아하니까 어어어 뭐 이런 마지막 시간에는 그래도 직원은 생각하시는 거예요? 메뉴 선정 이런 거 할 때는? 그게 무슨 생각이야 나도 뭐 장어 덮밥 이런 거 먹고 싶다고 장어 덮밥? 참 분식과 피자, 파스타를 비행자는 뭐 라운지 분위기로 해야죠 아 비행자? 아 항공사 라운지 느낌으로? 비행자? 비행자? 항공사 라운지 느낌으로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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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 알겠어 분식? 잠깐만 너 빨리 가 아 뭐야 야 야 형 유니폼이에요? 아 너 왜 흰색 입고 왔어 뭐야 아이 그 밥은 없네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어?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뭐 시킬까 태형아 타코? 타코먹을까? 김치찌개 맛있는 집인데 어디? 저희 이제 놀러가서 먹을 때 태형이가 저희 친구들 중에서 얘가 제일 잘 시켜요 제가 배달 음식을 많이 먹어서 와 그러면 내가 먹고 싶었던 거 한번 시켜야 되겠다 사장님은 하와이안 피아 좋아하잖아요 직원 회식은 직원들이 사장님을 위한 회식은 아니죠 근데 갑자기 미래가 그려지는 게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잘 시켜도 또 오늘 혼나겠네 야 대형아 응? 야 대형아 응? 야 대형아 응? 야 이건 아니지 않냐? 어 나 어디 나가서 이제 서진이 형 성대모 사나 하려고